기분 좋은夜 민낯íp식 어후 힘들어 네 맞아요, 강아지 목욕시켜 Bi Thanhep 여기에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쇼 잘 지내셨나요 슝 파트 어딨는데? 파트 뒤에서 뭐해? 하나 둘 둘 넷 넓어 넓어 아 살려줘! 아 살려줘! 뽀뽀한다 뽀뽀괴물이다 엄마 뽀뽀괴물 아 무거워 하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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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봐봐 하트가 너무 우릴 모른 척하는 데 아냐? 어떠세요? 하트 하트 여행 쟤도 왜 이렇게 나 무시하게 하지? 옆으로 해야지, 사투를 만들 수 있도록 나태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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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해줘! 해볼 수 있겠어? 나태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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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번 불렀냐? 나 타쿠 몇 번 불렀어? 아 귀여워! 나태야! 한 번도 만져보고 싶어 넌 못 만들대로 엄마가 만질 수 있대로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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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꽁치! 꽁치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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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설야! 꽁치 자꾸 와! 꽁치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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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! 우와! 좋습니다! 꽁치야! 아우! 무거게 다 비결릴 것 같아, 얘! 뭐야! 이거 왜 이래! 야, 뒤에! 울타리를 왜 이렇게 난리가 났어? 백설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